경기실에서 클래스 카드 점 매수로 세트 만드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하기 부분, 이 부분을 A와 B 매칭 게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목은 아까 복합해놓았으니까 이과로 가겠습니다. 말하기 부분인데요. 이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가 말한 부분을 복사합니다. 이과로 이렇게 붙여 놓고 잡힌 것을 B에 달아줍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헤드셋을 학교에서 받은 건데 이렇게 자분이 조금 됩니다. 많이 하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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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놓으면 되겠습니다. 만들기가 간단하죠? 이렇게 대화가 볼 수 있네요. 보라로 시작해서 보라로 끝났네요. 라이온으로 끝나면 매칭이 되는데 맨 끝에는 매칭이 안되겠네요. 대형을 살펴볼까요? Thank you for thank you for letting me你知道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Thank you, thank you for already 알려줘서 고마워. You're welcome. ique.hakao. Thank you.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를 저장하고 있는데 일단 폴더에다가 나눠주니까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다시 저장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세트 확인.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친께요. 레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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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sécurité 이 parasite? 네. 같이 네,ett 여기요. 이렇게 pod角度 feito. 네. 그럼 고작! 고작! 네. говор 드디어 더 친한 게 좋아할 수 있는 다른 분들 님은, 점실로 올려달라고 해야 Joockhan, 이렇게 하면서 본문을 암기하는 웨어 헤드스카프를 해야 될까 그런 일이 좋은 거 같아요 And do I have to wear a headscarf? 과연 안정적인 의미인가요? 아, 잠만으로 이렇게 알렸네요 I see. And do I have to wear a headscarf? 준실에서 할 수 있을까요? Brian, I'm visiting an Arab family for dinner. Do you have any advice for me? 네, 각 교사도 암기 못하고 있는 건 웨어 헤드스카프를 해서 지연 때문에 왜?